저는 뭐지? 가글로 그냥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먹을게요. 가글은 뱉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간식으로, 가글은. 1대3 비율로. 물하고 가글하고 1대3 비율로. 그것도 맛을 지키는 방법이 있나 봐요. 네. 그 만절들은 꼭 두 잔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 명이 더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윤석 씨 거를 위해서. 드시오. 에피타이저로 가글. 치약을 먹기 전에, 가글을 물에 1대3 비율로 타서 발라주는 거예요. 들어가게 좋게끔. 표정은 지금. 소주 한잔한 표정이. 냄새 맡아보세요. 한번 잡숴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 원래 치약 드시기로 했었으니까. 맨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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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D.C입니다. 아니, 그죠. 치약을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먹는군요. 맞습니까? 섞어서 먹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먹는 거고요. 이건 간식으로. 아. 평상시에 먹는 거 따로 있고, 간식으로 먹는 치약이 따로 있고. 아. 원래 먹는, 주식으로 먹는. 주식으로 먹는. 네. 이건 흰 치약이네. 아,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룹이네요. 네. 아, 저렇게 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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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해도 이상하네. 안 먹는 치약도 있습니까? 미백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 기능성. 네. 기능성 있는 거는 안 좋은 성분이 있어서 몸에 안 좋아서 안 먹어요. 예. 죽염XX 먹어요. 낫이 쎅쎅하고 알맹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는 뭐. 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게 뭐하는. 하하하하. 그 오예우. 세 가지를 동시 먹네요. 이야! 주식으로 많이 주시네요 여기에.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이거 상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거품이 되어서 얼마나 날까. 자 다쳤습니다. 그렇다면 치약류 화성인의 평소 모습은 어떨까.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치약. 화성인은 자연스럽게 한 입에 쏙. 하지만 보는 사람은 참 거시기하다. 자 이번에도 치약에 고기 한 점 찍고. 치약을 먹는 건지 고기를 먹는 건지 참 잘 먹는다. 어우. 치약 먹는 화성인 인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